우리 딸은 손이 보물이야 항상 숨겨놔 사랑해 숨겨진 보물을 찾아보러 갈까? 보물 찾으러 가자 만두 여깄네 헤엄했다 지금 6시 반 등반가 왔어요 등반가 왔어요 휴게소 왔어요 너무 예쁘다 네 예쁘다 나 예쁘다는 소린 다 알아들어 화장실만 잘 들렸다가 감자 샀어요 송감자 도착했는데 바위가 다 젖어있어요 물이 진짜 물이 진짜 젖은 정도가 아니고 물이 흐르고 있어요 안젖은 부위는 조금씩 부위는 또 어렵다 뭐 있어서 바위가 다 젖어있어요 지금 말라가지구 말라가지구 가고있어요 또 여기도 아래 하늘이 맑은 듯 안 맑은 듯이래요 발이 너무 아파서 짭짱이 좀 편한 신발 하나 신고 스톱 스톱 하강 스톱 고기 김치 복수 만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둥이님 다녀왔습니다 아이애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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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우리 애기 구무조 아이애끈 밀지 말고 많이 먹으면 편하니까 그걸 먹어봐 내가 또 줄게 씻고 와서 줄게 맛있게 드세요 어떻게 자냐? 애기?